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대신해주는 벌초대행 문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벌초대행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의 한 야산에서 봉붐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림조합 회원들로 구성된 영림단이 일사불란하게 봉분마다 웃자람포를 베고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영림단 통계반이 추석을 앞두고 하루 평균 4, 50개의 봉붐 벌초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에 40개 정도 평균 작업은 40개 정도 하고요. 힘든 건 벌이 좀 무섭고 더위 또 비오면 비오는 대로 또 힘들고요. 해남군의 경우 벌초 대행 접수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019년 700여 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2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 산림조합은 가족이 없는 수량인들에게 벌초 대행 가격을 50%가량 할인해주면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분들이 숙련된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은 기술자들이므로 산림조합에 하는 게 사고나 그다음에 경비면에서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각 지역 산림조합의 벌초 대행 작업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